야 제발! 하느님 부탁임이나 없어라! 저어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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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못 쳤다! 야 이 새키 못 쳤다 못 쳤다 못 쳤다 못 쳤다! 야 뭐야! 아 이 개 몇 녀... 야 뭐해 야 이 새키! 아 이 새키 뭔데! 아 씨... 여러분 이 컨텐츠는 뭐냐면 바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호를 잡아라 컨텐츠입니다 이상호를 평타로 먼저 두 대를 치는 사람이 상품을 획득하는 바로 그런 컨텐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팡이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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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대해줄까 다음판에? 여러분 팡이형 한번 해볼까요? 자 오케이 그럼 다음판에 팡이형 초대해볼까요? 어 제가 또 나중에 여러분 메이플스토리로 스카니아 가가지고 팡이형한테 냄비뚜껑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로비를 좀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 시청자분들 아 나의 한자리가 나의 한자리가 팡이형 때문에 줄어드는게 아닌가 여러분 하지만 저 나중에 제가 메이플에서 스카니아에서 팡이형 나 형한테 냄비뚜껑 얻으러왔어 하면서 메이플템 이렇게 뛰잖아 이렇게 알지 여러분 이렇게 존나 이렇게 뛰잖아 어 그 알튼으로 이렇게 뛰잖아 팡이형 나 냄비뚜껑 가능하겠어? 이러면서 와야겠어 여러분 좀 이해해 어 그거 인정 형 그거 인정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 개모탑이다 다시 자 자 가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 이상호 두대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와드 노노노노 안대 자 이러면은 이러면 안 잡힐거 같다 하이어 자 시작할게요 야 개꿀이네 이러니까 오케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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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 아 졸력자 좋구요 응하잇 빠잇 으으아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 파잇 야좋다 조 야 조력자 개좋다 야 뭐없지? 뭐없지 애들아 오케이 오케이 조력자 나이스 야 조 야 조력자들이 있는게 나 꿀잼이네 야조력자 개나이습니다 você 여러분 아 이거 한대 해도 되겠다 한대 해도 아 이러면 한대 하면 재밌겠네 여기서 안녕 야 조력자가 재밌네 오케이 여기서 오면은 응 한대 해서 야 바드 바드 야 바드 야 아이커 아이커 아야야야야 아 잠깐만 워밍이 있다 야 잠깐만 야 야 야 못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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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없냐? 뭐 있는거 아니야? 어 잠깐만 야 야 뭐 야 잠깐만 뭐 없냐? 뭐 이 ㅈㄴ 빠르나? 야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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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안갈래?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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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탈진 좋아 탈진 지렸다 탈진 지렸다잉? 야 잠깐만 탈진 잠깐만 죽는거 아니겠지? 어하 야 개나이스 조력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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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렸다 잠깐만 근데 뭐 이 ㅈㄴ 빨라 야 잠깐만 뭐 이 ㅈㄴ 어떻게 해줘 얘들아 얘들아 워밍 좀 어떻게 해줘 이 ㅅㄴ 좀 야 제발 여기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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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에에에에에에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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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야 랜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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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야 이씨 영상 야 치 졌냐 방금? 친거야? 아 못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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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못췄습니다 형 딱 갠셀됐어요 방금 아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왜냐면은 내가 맞으면은 요게 없어지는데 기속력이 장화가 안 없어졌잖아 안 맞았어 아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엉 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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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으에에에에에에에에 os 아어어어어 아아아아 안 맞았다 야 나 안 맞았다 진짜 안 맞았다 방금 야 조혁전 치셨다 나이스어어어우 오후후우우 어 아! 아 제대로 제대로 와요 오케이 제대로 합격 여러분 자 이거는 제대로 합격 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오케이 이제 나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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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케이 야 이거 꿀잼이겠다 됐다 아 나 당황했어 방금 나 방금 누가 날 때려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멈췄..멈..넘췄어 아 아니 한 대 아니였어? 내가 두 대라고 했어요? 야 내가 두 대라고 그랬어? 언제? 내가? 야 내가 두 대라고 그랬다고? 야 제가 두 대라고 그랬어요? 아 죄송합니다 1비라가지고 아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미니언 리신 상태였습니다 아 자 평타 두 대부터 치시는 분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안녕하이 응 메이플은 잘하지만 어 냄비 뚜껑이나 팔아 형 가서 형 형 형 형 형 형 냄비 뚜껑가서 팔로가 굿 굿 바이 오우 지렀고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냉이 지렸다 절대 못 잡습니다 절대 못 잡습니다 자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야야야 에코한대 에코한대 또 누구 한대였냐 야 에코한대 또 누구 한대였냐 또 누구 한대였냐 두대미네 두대 여러분 두대까지 두대까지 야 누구 한대였어? 에코랑 피해 한 대 피했어? 오케이 에코만 한대입니다 그러면은 어이씨 아 당황이네 아니 일단 씨야도 말켜주면 돼 씨야 씨야 따라오지 말고 일단 씨야도 말켜줘 나 한명 어디든지 에코드 나이스 아 좋았어 나이스 탈출 무비 지렸고요 지금 상대팀 뭐야 뭐야 여깄어 떠나가지고 구조완 여기 있어 여기 팀 구조완 구조완 상대 워이긴 이 새끼 한 대 때렸기 때문에 얘한테만 안맞으면 돼 으어어 오케이 안맞죠? 도둑 에이 도둑 나이스 조력자 중에서 슬래시가 제일 쓸만하네 보니까 아 야 슬래시 좋았다 와 조질뻔 했는데 이거 아 개나이스 슬래시 어하이 어 형 램프 램프 선제요 램프 선제요 램프 선제요 메이플스론즈 메이플스론즈 팜팜 메이플스론즈 팜팜 형 아오 개빡쳤죠? 아 반격 개빡쳐가지고 지금 처방을었죠? 따아 아 아군이 당했어 우와 우와 얘 막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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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에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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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였냐 자 오케이 계속 갑니다 틀린 한 대야? 아트 한 대 아 아트 한 대 그 다음에 에코 한 대 틀린 한 대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쟤네만 살이 됐다 아냐 아트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아코 아트 아트록스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씹혔어 한 아트 한 대 어휴 쟤 어우 당황했네 야 조력자들 아주 좋았어 야 근데 야 조력자들 넓게 퍼져가지고 맵 좀 보여주면 안 되냐 그냥? 야 맵 좀 보여줘 야 넓게 퍼져가지고 맵 좀 보여줘 얘들아 아 참 따라다니지 말고 나 맵이 안 보이는 게 더 무서워 앙 베이플? 앙 베이플? 뭐야 뭐야 이 세 И fort 뭐야 이 세 İ끼 뭐야 이 세 İl 빡쳤어 resurrected 이 세 이끼 스킬 안되다니까 스킬쓰고 존나 뛰어오네 절대 못 잡겠는데 이제? 이제 웬만하면 안 잡힐거 같다 트린 아트록스 그리고 트린 아트록스 이렇게 에코만 조심하면 됩니다 도대체 스킬 쓰면 안되는데 왜 스킬 쓰냐 그리고 지금 상대도 뭔가 굉장한 생각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? 아 죽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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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게 뭐하냐 어 나 탈진 좋았어 탈진 아주 좋았다 애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 메이플 오오 메이플 뭐 쳤다고? 야 쳤어요? 저 트렌트 맞았어요? 에? 야 잠깐만 진짜 쳤다고 이거? 어 잠깐만 여기 팡이형이 먹으면 안되는데 비디오 판독 야 잠깐만 비디오 판독 안되냐? 여러분 이거 관전 못해 관전? 와 씨 나오세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팡이형 같은 경우는 부자기때문에 제가 봤을때 어차피 문상이 필요가 없을거야 이형 문상주면은 또 메이플가가지고 그 냄비 뚜껑 그거 뭐냐 그거 그 능력치 돌 냄비 뚜껑 능력치 돌릴 형이라서 안됩니다 여러분 형 문상 필요없지? 어 나 5천원 5천원 해 형 5천원 그 메이플 그 헤어 쿠폰 한장 필요없지 형? 400개 쓰고 참여했는데 5천원 주네 어 형 어 어 어 어 응 불까 형? 형 쏘리 응 쏘리 형 자 여러분 다음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히히히히 삐하하하